나랑 같이 살 수 있어? 나 보면 계속 아빠 생각날 거 아니야 닮았잖아 저는 이문정이라고요 제 말은 좀 조심하시라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생겨요? 꼭 저 뭐야 요 앞 정류장에 핀 거 어디라 그거 책 읽고 싶으세요? 책 읽어드릴까요? 괜찮습니다 늘 그렇듯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부엌으로 간다 그녀가 미카의 우유를 데우는 동안이 좋을까? 아님 애인과 통화하며 TV를 보는 시간이 좋을까? 멍청하고 가엾은 여자 고작 3살짜리가 어떻게 뛰어내리겠는가? 소금 미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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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